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사전투표 추계치가 나왔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작업을 마무리해서 보내준 내용인데 사전투표만 역대 총선에 대한 사전투표 조작규모 그러니까 선거인수를 부풀려 가지고 더불당 후보나 이런데 집어넣어준 집어넣어준 그 표수가 최대 한 287만 표 정도 여기서 이제 최대라는 것은 거소선상 관외 관내 제외국민투표를 모두 포함해 가지고 287만 표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유력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은 이 자료를 이제 분석하다 보니까 투표장에 가면 표를 두 장 받지 않습니까 비례투표 용지 하나하고 지역구 투표 용지를 하나를 받는데 그러니까 투표자 수는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득표수가 다른 겁니다. 지역구하고 비례대표가.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항상 지역구가 많은 겁니다. 지역구가 예를 들면 150명 비례대표가 120명 이렇게 30명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투표자 수는 일치해야 되니까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 가지고 비례대표의 무효표가 130만 표 정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왜 지역구하고 비례대표의 차이가 생기느냐 이제 그거를 지금 규명하고 있는데 지역구의 표를 당일투표에서도 더 많이 집어넣어 주지 않았느냐 그런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일투표까지 합치게 되면 그러면 숫자가 300만 표 훨씬 넘는 겁니다. 지금은 사전투표 only 사전투표만 최대한 287만 표 정도를 집어넣은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서 다루겠습니다마는 20대 총선 2016년이죠. 그다음에 이제 21대 총선 2020년 4.15 총선 그리고 이번 총선까지 이제 동일한 방식을 사용해 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주게 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규모 뭐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집어넣어준 표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만하면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제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이 의과대학 교수들이 마지막까지 이제 대법원의 이제 30일까지 그런 입학 정원 증가 문제를 좀 중지를 시켜달라 이런 탄원서를 제출했거든요. 이제 방송이 나가고 나면 의과대학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정말 가능하면 이렇게 논쟁적인 부분을 다루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게 전문가 집단이지 않습니까 하기에 전문가 집단들이 다 자기 밥그릇을 시킨다 이렇게 뭐 단정해버리면 할 수가 없지만 의과대학 교수들이 끝까지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1500여 명 정도의 의과대학 그런 정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참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이 정도가 됐으면 웬만하면 의과대학 교수들이 다 받아들일 건데 그분들이 볼 때는 너무나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와가지고 윤 정부가 이런 의견을 들을 리도 없고 또 뭐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다 찬성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언론들은 중간에 자기들이 찬성 쪽에 섰던 것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와가지고 이제 뭐 양적에 대해서 다 책임을 묻는 그런 식으로 논조가 바뀌었지만 이렇게 이제 이런 다수가 여러분들 찬성하는 의견에 대해서 소수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방송을 하는 것도 뭐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닌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의과대학 교수들이 저렇게 반대가 심하면 대부분이 지금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도의 그런 시설 규모를 가지고는 아무튼 참 이 문제 조금 자세하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홍준표 대구 광역시장이 다 지금 숨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것이 나오게 되면은 가능하면 여러분들 자기가 화살을 맞는 그런 관역이 되지 않도록 중진들 이런 사람들도 무게중심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이 이제 분명하게 이 최상병 특검법이란 것은 정치 공세고 또 본인이 법을 좀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과실치사의 범위를 사단장까지 확장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철수 씨가 이제 찬성 쪽에 썼는데 안철수 씨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뭐 논리가 없거든요. 제 이야기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께서 의과대학 정원을 그렇게 강행할 때 제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뭐 호불호가 있어가지고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 말씀에 2천 명 정원이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안철수 씨 이야기도 꼭 여러분들이 이야기해놓은 거 보면은 아이들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 본인이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지 그래서 홍준표 씨는 분명하게 업무상 과실치사 범위를 사단장까지 확장한 것은 안 된다. 그러면 누가 이 공직자들이 일을 할 수 있겠냐. 충분히 합리적인 이야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은 합리적인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보시게 되면은 그 문제에 그래서 왜 자주 홍준표 시장 이야기를 다루냐. 그렇게 여러분들 소신발언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5선 의원 4선 의원 중진들이 꽤 되는데 다 입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4명 정도가 더불어민주당 쪽에 찬성을 한 거고 그래서 저도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긴 거지 그렇게 입을 다물 수가 없기 때문에 논평 주제로 오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썬소리를 제가 가끔 하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돈 빌려준 사람이고 돈 빌려준 사람 뒤에 국제신용평가회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한 번 당했으면 된 거죠. 오늘 한 신문에 이 imf를 당할 때 본인이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다. 그렇게 밝히면서 글을 썼으니까 초등학교 6학년은 imf를 잘 이렇게 몸으로 체험을 못했겠죠. 그래도 연금 제도 개혁안이 효류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 한국은 연금 문제뿐만 아니고 지금 식으로 사회가 이렇게 당면하고 있는 현안 과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계속해서 2월 과제로 만들면 또 터질 거다 이야기. 터져가지고 그때는 금반지 내는 사람도 없을 테니까. 모든 것이 다 예상 가능한 문제들인데 문제 가운데 하나도 여러분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의지가 없으니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다뤘네요. 저도 좀 자주 사용하는 구글의 제미나이 그 다음에 퍼플렉스디 AI의 퍼플렉스디 여러분들 모두 다 대규모 언어모델 대규모 언어모델 생성 AI 모델 그 5개 오픈 AI에서의 chat GPT 그 다음에 엔스로픽사의 클로드 클라우드 클로드 이런 걸 다섯 개를 비교 성과를 비교하는 그런 재미난 글을 실었네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소개해드리고 또 제 개인적인 경험담 써보니까 이런 것이 좋더라 경험담도 함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엊그제죠. 엊그제 이제 조선일보의 실리콘 특파원으로 가 있는 오로라 특파원 오로라 특파원이 이제 본명은 아니시겠지만 이제 여성기자분이신데 AI 연인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칼럼에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젊은 분의 약간 감성적인 글이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주의깊게 읽었는데 이제 오늘 AI가 마음을 읽는 부분에 대한 최근에 이제 네이처지에 실린 그런 연구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AI가 마음을 충분히 이런 학습해가지고 사람 이상으로 읽어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두 가지가 아주 시위적절한 그런 지적이기 때문에 AI 비수가 있으면은 AI 연인이 탄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죠. 그런 문제를 오늘 함께 여러분들 다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